아 이렇게 발로 탁 탁 치면서 올라오는구나 지우가 야 잘한다 지우 오 요령이 다 있네 지우가 그늘 이렇게 잘 탄다며 더 높이 올라갈 땐 어떻게 해야 돼 지우야 어 그 다음부터 이제 팔을 이렇게 반동을 주는 거야 아 올라갈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몸을 살짝 기울여야 돼 샤워 이제 엄청 높아졌네 진짜 잘 타네 예쁘네 지우 연습 많이 했어? 네 타는 거 잘 타네 지우 진짜 아 웃겨 와 서서서 타네 지우 야 대단한데 아니 속도가 어떻게 아니 속도가 어떻게 금방부터 와 와 대단하다 지우 진짜 진짜 잘 타네 지우 지금 꽉 잡아야 돼 지우 팔 힘이 엄청 센데 왜 그래 네 아 아빠 아빠 멀리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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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냐 아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